오즈의 마법사 1장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도로시의 주변 환경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when i-ha 할 때 Dorothy stood in the doorway 도로시가 출입구에 서 있어요. and looked around 주어인 도로시가 1번 출입구에 서서 2번 주위를 둘러볼 때 she could see nothing 그녀 도로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동사 see는 의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도로시가 출입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but the great great prairie on every side 사방에 광대한 잿빛의 이 두 개의 형용사가 정관사 the로 하나로 묶여서 prairie를 수식합니다. 광대한 잿빛의 대초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보면 보이는 거라고는 잿빛의 넓은 대초원뿐이었다는 거죠. not a tree nor a house broke not nor 나무도 아니고 집도 아니에요. 나무 한 그루도 집 한 채도 끊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뭐를 the broad sweep of flat country 평평한 시골의 넓은 펼쳐진 범위 이거는 시골의 평지가 넓게 펼쳐진 모양을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나무 한 그루도 깨뜨리지 못하고 집 한 채도 깨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방을 둘러보면 시골의 평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는 시야를 가릴만한 나무 한 그루도 없고 집 한 채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는 넓은 범위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넓은 범위라는 건 결국 넓은 평야인데 그 평야가 reached 도달해요. to the edge of the sky 하늘의 끝머리까지 도달해요. in all directions 모든 방향에서 넓은 평야가 하늘 끝머리까지 가요. 뭐예요? 지평선이죠. 그런데 모든 방향에서 즉 사방이 지평선이에요. 주변에 산이나 언덕조차도 없는 완전한 대평원입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도로시가 출입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사방에 잿빛의 광대한 대초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 집 한 채도 시야를 가리는 일 없이 넓게 뻗은 시골의 평지는 사방이 하늘의 끝자락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The sun had baked a plowed land. 플라우는 밭을 갈거나 일구는 거예요. 그런데 plowed, 과거 분사가 됐죠. 수동의 뜻이 있습니다. 일구어진 땅을 태양이 구워서 태웠어요. 시제는 head baked, 과거 완료형이죠. 그런데 이 소설의 기본 시제가 과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보면 head baked는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의 상황에서 비롯된 현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태양이 그 땅을 바싹 태운 건 과거서부터 있었던 일인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롬으로 인해서 빚어진 현재 상태라는 겁니다. Intergrade Mass. 여기 Into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요. 햇빛이 일구어진 땅을 바싹 태워서 그 땅을 잿빛의 큰 덩어리로 변화시켰다는 것이고 현재 완료 시제는 바로 그렇게 변한 현재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잿빛의 덩어리라는 게 뭐냐면 잘 일구어 놓은 땅에 햇빛이 비치니까 다 타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잿빛의 흙덩어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With little cracks running through it. 자 여기는 little cracks가 전치사 with a 목적어고요. Running through it가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입니다. 그 잿빛의 흙덩어리가 돼버린 땅은 작은 갈라진 틈이 있어요. 그런데 그 틈새가 잿빛의 흙덩어리 속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 흙덩어리 같은 땅이 여기저기 쫙쫙 갈라졌다는 겁니다. Even the grass was not green. 심지어는 풀들마저도 녹색이 아니었어요. 다음에 접속사 4는 앞에 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풀들이 녹색이 아니냐 하면 The sun had burned the tops of the long blades. 태양이 길다란 풀립의 꼭대기를 태웠어요. 여기도 시제는 head burned, 과거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현재 완료입니다. 태양이 풀립을 태우고 난 지금 현재 상태가 강조되는 거죠. 이렇게 태양이 풀립의 끄트머리를 모두 노랗게 태워버렸기 때문에 심지어는 풀들마저도 녹색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until, eha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대체로 이거를 until, eha 할 때까지 이렇게 해석하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해석해야만 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I'm reading a book until she came home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거를 she came home 이걸 먼저 하고 그녀가 집에 올 때까지 하고 거꾸로 올라가서 I was reading a book. 나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이게 뭐 크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영어의 어순을 거꾸로 거스르는 거니까 until, eha를 다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예문처럼 문장이 짧으면요 별 문제 없겠죠. 그런데 until, eha가 길게 되면 일이 심각해지는 거죠. until, eha를 기껏 다 해놓고 가만히 있어봐라. 아까 어디였지? 그러고서는 다시 거슬러 올라오고 그러면 생각이 엉켜서 뜻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짧은 문장은 별 문제가 없지만 until, eha가 제법 길면 이때는 until을 그러다 마침내로 해석해서 영어의 어순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뜻을 해치지 않으니까요. 자, 그녀가 집에 올 때까지 나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하는 것과 내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녀가 집에 왔어요 하는 것과 기본적인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의미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훨씬 덜 복잡하고 의미의 왜곡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until을 그러다 마침내라고 해볼게요. 햇빛이 풀립들의 끝머리를 다 태웠어요. 그러더니 마침내 they were the same gray color. 여기서 they는 길쭉한 풀립들이에요. 그 다음에 비동사 were가 나왔는데요. 문장에서 비동사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다, 아니다에요. She is my friend 하면 그 여자는 내 친구이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있다, 없다의 뜻이에요. He is in the room 하면 그 사람은 방 안에 있다. 그 다음은 되다의 뜻이에요. I wanna be a doctor 하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 문장에서도 비동사 were는 되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햇빛이 그 길쭉한 풀립들을 다 태워서 그러다가 마침내 그 풀립들이 똑같은 잿빛 색깔이 됐다는 거예요. be seen everywhere. 어디에서나 be seen, 이동사 pp, 수동태죠. 보여지는 잿빛 색깔. 그런데 seen은 일부러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띄는 거예요. 어디서나 눈에 띄는 똑같은 잿빛 색깔이 됐다는 건데요. 이 말은 풀립들이 햇볕에 타서 주변의 흙덩어리들하고 똑같은 잿빛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모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햇빛은 일궈진 땅을 바싹 태워 그 땅은 잿빛의 흙덩어리가 되어서 군데군데 금이 간 것처럼 쫙쫙 갈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풀조차도 초록색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햇빛이 길쭉한 풀립의 끄트머리를 다 태워서 그 풀립들도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꽃 같은 잿빛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ONCE THE HOUSE HAD BEEN PAINTED 언젠가 한 번은 그 집이 BEEN PAINTED 수동태죠 페인트칠이 됐어요. 그런데 시재가 HAD BEEN HAD PEEP 과거 완료형이네요. 여기서는 HAD PEEP가 과거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의 용법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기본 시재가 과거잖아요. 그 과거보다 이전의 시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ONCE 지금보다 과거에 언젠가 한 번은 이 집의 페인트칠이 됐었어요. But the sun blistered the paint. 하지만 햇빛이 그 페인트에 물집이 생기게 했어요. 페인트에 물집이 생겼다는 게 뭐냐면 햇빛의 페인트가 이렇게 뜨고 벗겨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And the rains washed it away. 그리고 비가 그 페인트를 다 씻어버렸어요. And now the house was as dull and grey as everything else. 그래서 이제는 그 집이 as, as. 뒤에 as 이하만큼이나 앞에 as 이하하다. 이제는 그 집이 다른 모든 것들만큼이나 칙칙하고 잿빛이에요. 지금까지 내용은 사방이 잿빛의 흙덩어리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집도 지금은 그렇게 칙칙한 잿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동네는 모두가 칙칙한 잿빛의 황무지라는 거죠. 이것이 주인공인 도로시가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입니다. 여기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집도 언젠가 한 번은 페인트칠이 되었었지만 햇빛으로 인해 그 페인트는 다 터서 벗겨지고 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집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칙칙한 잿빛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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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